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야 천국에 들어온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가지 색깔을 이야기했어요.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안된다. 또 없는 말을 꾸며 놓으면 안되고요. 또 갈라디아서에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은사를 받아도 또 희분이서에 천국에 올 사람들은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구원관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어져서 천국을 가면 주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안보여주실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얼굴을 잘 안보여주세요. 아주아주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얼굴을 다 볼 수 없어요. 다만 특별할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너무 불쌍하거나 흥유리여김을 받을 때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죽고 나서는 주님 나라에서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죽기 전에는 주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우리 이 제 많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 신앙이 뭔가 좀 점검이 되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세속든 우리의 삶이 청결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림이 우리 앞에 곧 다가올 줄 알았는데 금방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지 꽤 됐는데 2000년이 벌써 넘었어요. 자 그래서 사단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요한계시록을 다 봉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주의의 게시가 열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제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 오늘은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 나오지만 계시록을 읽으면 계시록의 가장 큰 핵심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7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현장검증을 시키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종말에 현장검증이 있다. 교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현장검증을 하는 거예요. 현장검증이라는 말은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 사건 속에서 들어와서 경찰과 함께 범인이 현장검증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 상황을 지금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교회에 예수님의 편지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4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쫙 열어지고 사도 요한이 보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둘러서고 있고 머리는 숙여 있고 그들의 머리에는 멸류가 아니고 내생물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데 내생물은 앞뒤의 논이 가득이었다고 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내생물 송아지 모습으로 독수리 모습으로 또 하나는 뭐죠 4장에 봐요 내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영안이라서 보니까 이들은 그냥 내생물이 아니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시위한 천사장의 종류더라 강력한 천사장의 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쪽 보면 6장에서 8장까지가 일곱째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곱째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나타나는 재앙들이 있어요 재앙 일곱째인의 재앙이 있고 8장에서 9장까지는 나팔 재앙이 있어요 나팔 재앙 천사들이 일곱개의 나팔을 가졌는데 나팔을 풀 때마다 이 땅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 있는 두 주인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두 주인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두 주인의 권세를 받는다 자 그들이 1260일 3년 반 겨울 수는 42개월 그 기간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늘을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기도 하고 그들을 두 감남나무 두 금초대 두 증인 그들이 후 3년 반 시작하기 전까지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합니다 후 3년 반은 대환란인데 후 3년 반 시작하면서 그들이 다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요 목이 잘리면서 그들이 성문 바깥에다 목에 걸려요 그런데 3일 반 만에 3일 반 만에 3일 만에 저들이 다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장까지 11장 12장까지는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고 해분 여자 해분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요 임신한 여자가 해산이 다가와서 해산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애써 부린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까지 용이 쫓아가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데 광야 도피처에서 대환란 후 3년 반을 견디기 시작합니다 그때 광야로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느냐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피하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후 3년 반을 양육을 받아요 그럼 땅에서는 이제 드디어 저크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출현을 하는데 13장에 사단이 짐승이 저크리스도에게 능력을 줘서 그때 이제 용용용표가 드디어 등장을 하고 12장에서 14장까지 그런 내용이 쭉 나요 자 그러면 14장에는 도피처로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숨어있느냐 시온산에 숨어있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봅시다 시온산 시온산 자 시온산에 숨어있을 때에 드디어 일곱 대접의 재앙이 또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게 15장에서 17장까지 나오고요 18장에서 19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의 지상에 재림하는 사건이 나오고 6장 7장에는 성도들이 기다렸다가 휴고 되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는 공중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0장에는 천년왕국이 드디어 시작이 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21장 22장 쭉 이어지면서 백보자 심판 비로소 백보자 심판이 이뤄지고 세루살렘에 내려오고 할렐루야 이게 캐시록의 모든 내용이에요 자 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 탄자 저 크리스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 지금 여러분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갑자기 확 바뀌잖아요 김정은이가 확 바뀌고 남과 북이 지금 아주 그냥 편하게 지내게 되고 있어요 곧 정상회담 3,4일 뒤에 하죠 며칠 뒤에 이걸 어떻게 보고 해서 참 조심스러워요 남과 북이 막 죽일 듯이 아니라 갑자기 확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쪽과 북쪽이 연결되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같이 연결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연결되는 거거든 남쪽의 경제력이 말이에요 세계 경제력이야 남쪽이 망하면 세계 경제가 망해요 여러분 그 비트코인 대박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한국이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이건 사기다, 수겹수다 장관이 한마디 딱 하니까 한국에서 제동굴기 시작하니까 동남아시아, 아시안의 많은 나라들이 제동굴면서 비트코인에서 막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 경제가 그래요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하고 맞물려 있어요 땅덩어리는 굉장히 작은데 한국에서 전자제품이 제일 잘 만들고 한국에서 만든 전자제품은 가장 최첨단이고요 미국도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떨어진지 몰라요 일본이 따라오고 있고 중국이 따라오고 있고 미국도 따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되어지는 일이 전 세계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할렐루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좋아질 때는 아주 좋고 안 좋을 때는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쭉 뗄 때마다 기근이 나타나고 첫째인을 뗄 때는 저 크리스도 등장하고 둘째인을 뗄 때는 붉은 말 이건 전쟁, 화평이 깨져버리면 말하고 셋째인을 뗄 때는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 후에는 기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슬픈, 또 검은 말이 달려오고 넷째인을 뗄 때는 청생말 이거는 사망과 음부를 상징하고요 시체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한 일에 동안 다니엘 속구장의 10절에 적글서 나오는데 한 일에 7년 동안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다 금지시키고 미음 물건을 세우고 요한계로 13장 14절에 보니까 우상에게 귀신이 마귀가 생기를 줍고 그러면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석가모니 앞에 가면 석가모니 앞에 가거나 마리아 우상 덩어리 앞에 가면 그게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오 박집사가 왔구나 오 김집사 이집사가 왔네 오늘 무슨 일 있지? 무슨 일 있지? 너 며칠 뒤에 돈이 좀 생길 거야 너 며칠 뒤에 무슨 사건에 연루될 거야 그 우상들이 말 못한 우상들이 말을 하고 애연을 낳고 귀신이 생기를 줘서 그런 것들이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런 우상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워낙 생생하게 알아맞추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요 뭐 저기 저 동남아시아 어디야 필리핀 어디야 거기는 마리아 동상에서 눈에서 피가 흐른다 그러잖아요 피가 그런데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쫓아다녀요 또 저기 뭐야 태평양에 2차 대전 일어났을 때 그 무슨 섬이야 절벽에서 막 뛰어내려서 죽고 무슨 섬이지 신혼여행지 아니 그 태평양에 남태평양 어디야 저 미국령 하와이 말고 더 적은데 괌 괌 말고 또 하나 있는데 발리아는 인도네시아고 그런데 거기는요 동굴교회인데 동굴교회 앞에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 신상이 있는데 마리아 신상인데 그 앞에서 물이 속고쳐서 나오는데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데 그래서 그 물을 거기는 수도시설인데 거기에 가지고 그 물을 떨어 세계 사람들이 간대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마리아 동상에다 발을 만지고 뽀뽀를 하고 기도하고 물을 쫙 마시고 그게 효움이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하러 거기 많이 간대요 물만 마시도 병이 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겠어요 자 일곱 주인을 뗄 때는 하늘에서 인자의 칭조가 나타나고 각 산과 섬이 자리를 옮길 만큼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총의 축처럼 찢어지고 말리고 우주적인 어떤 격동적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공포의 날이 올 때 신부들은 기뻐하고 출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의 칭조가 하늘에서 하늘에서 보이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제림하시는데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성도의 환란은 총 7년인데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9장 10장 쭉 나와있어요 7년에서 후반기 3년 반한 대환란이니까 환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을 줄여가지고 그날을 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성경이 있는 것만 우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드디어 대환란이 끝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게시록 7장에 성도들이 휴거가 있고 예수님께도 회복하시고 휴거될 때 성령께서 성도들 구원받을 수 있고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래서 성령의 인 성령의 도장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성령의 도장이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도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1990년 10월 28일날 휴거 난다는 거기 진군이 또 뭐 권미나 또 누구누구 해가지고 그 모임에 가가지고요 목사도 가고 권사도 가고 유명한 사람도 하고 큰 교재도 많아가지고 성도들이 거기다가 내 도장이 있어요 없어요 도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약간 모자란 애들 있잖아요 장애가 있는 애들한테 머리들이밀고 KBS MBC에서 밤 12시 예수님 제림한다 들림한다니까 그거 다 촬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세마보스를 입고 막 뛰고 뛰고 세마보스를 자기들이 해 있는 게 아니에요 세마보스를 같이 봅시다 세마보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할렐루야 옳은 행실이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면 세마보스이 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입어야 될 생각보는 하나님께서 주세요 믿습니까 나팔지향도 있고 인을 떼는 재앙도 있고 대접지향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천국 생활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대살로니 교수님에서 5장 3절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의 후련이 임한 것처럼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게 될 때 내가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천사 한 명을 우리에게 보내세요 천사 한 명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천사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천사는 우리와 함께해요 할렐루야 영이 열어져서 천사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있는 수호천사는 세맛보수를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본임을 받은 천사가 와가서 세맛보수를 가져왔어요 곱게 곱게 잘 접어서 나중에 영이 열어줄 때 입혀주는데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여러분 실크 알죠 실크 아주 부드러운 실크 그 옷에 적어도 10배나 100배 정도 더 얇고 가볍고 아주 아주 부드러운 그런 옷이에요 어떻게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옷을 보는 순간에 우리 사람 옷을 보면은 바느질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바느질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을 세맛보수는 바느질 안 되어 있어요 완전히 통옷 그 자체야 통옷으로 만들어져서 바느질한 것도 없고 바느질한 느낌도 없고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천사들의 얼굴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로 천사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얼굴이 다 빛나요 얼굴이 광채가 나고 얼굴이 빛나는데 천사는 눈썹이 없는 거 눈썹이 있는 천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만 천사를 자세하게 보려고 할 때마다 자세하게 안 보여요 눈썹이 있는 천사는 못 봤고요 천사들의 얼굴 모습이 광채가 나는데 여러분 하얀 빛이 나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하얀 빛이 아니고 다른 색깔의 빛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나오는 빛이 있죠 천국의 보석도 그래요 연한 아주 연한 초록색 같은 그런 빛깔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표현하는 것이 확실하진 않습니다 전개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천사들의 얼굴이 광채 나긴 하네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빛이 나고요 천사들이 입은 옷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호천사고 수호천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강력한 기도를 하고 적을 쳐서 부숴뜨리는 그런 기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수호천사가 조금씩 조금의 형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전사의 복장을 하고 있는 천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뭐야 검투사 영화에 보면은 액숙자 가죽이었다가 액숙자 가죽이었다가 그 뭐야 저 창금을 들고 방패를 들고 있는 거 있죠 진짜 천사들도 강력한 천사들은 그런 무장을 한 채 우리를 지키고 수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우리의 피부를 만지고 손을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 몸을 만들 때 때로는 조금 전에 주님께서 제 왼쪽 머리를 만지셨는데 주님이 만지실 때하고 천사가 만지실 때하고 뭐 거의 비슷한데 우리는 그 느낌을 잘 모르지만 영이 열어져서 보니까 천사가 만질 때는 뭐라고 약정해요 우리 집의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연한 연두부 순두부? 순두부? 순두부는 그렇고 연한 두부 있죠 조금만 돼도 그냥 막 뭉개져 버리는 천사의 손이 그렇게 뭉개지는 것은 아닌데 그럴 정도로 부드럽고 은혜스럽고 천사가 이렇게 만지면 너무너무 섬세하고 은혜가 되고 기름붐이 막 생기게 돼요 할렐루야 천사가 만질 때도 기름붐과 임재가 되는데 주님께서 만지시면 얼마나 크고 강력한 능력이 막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영이 열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와서 팍 데리고 가잖아요 새맛봇을 통옷을 입혀주고 손이 이렇게 큰 대자로 쫙 벌어지면서 공적으로 막 이렇게 막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북쪽 우리가 사는 지구의 북쪽 하늘을 지나서 푸른 하늘 은하수 은하수 세계를 지나서 우주를 지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데 가다 보니까 우주에 하얀 빛난 줄이 한 줄이 쫙 있어요 여러분 낮에 햇빛 많이 있을 때 낮에 보면은 비행기 제트기가 지나가면 그 줄 하나 있죠 하얀 줄 하얀 줄 있는 것처럼 우주로 날아가니까 우주에서 한 줄이 있는 거예요 딱 한 줄 딱 한 줄이 쫙 보이는데 너무너무 작아요 줄이 우주에 그 빛줄기 하나야 근데 빛 빛인 줄 알고 점점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딱 가보니까 폭이 대략 약 1m에서 3m 정도 되는 황금으로 된 그 길이 있어요 황금으로 된 그 길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 길이 안 보이고 구원받을 사람들만 눈에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내 눈에 천국끼리 보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천국길은 반드시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은 공중에 붕 떠서 가는 것 같고요 그 하얀 빛난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 가보면 황금으로 되어있고 그 길에 살짝 올려놓으니까 이 지금 파란 길 있잖아요 통로 통로 있는 그 길에 살짝 올려놓으니까 이스칼리다 빨려가는 것처럼 촤악 빨려가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가고 싶어도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올려놓으면 발바닥에 그냥 알아서 그냥 촤악 자동으로 빨려가는데 앞에 성도들이 뜨믄 뜨믄 가는데 앞에 빨리 달려가서 그 성도들한테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 거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은 죽어서 영혼이 예수님과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고 우리는 기도 중에 영이 열려서 주님께서 그렇게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천사들이 설명도 해주게 돼요 우주를 지나갈 때 한번 보고 가자 한번 보고 가자 그리고 이만한 우주의 별들을 봐라 이 별들은 죽은 별도 있고 산 별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막 귀신이나 마귀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샤악한 그런 별들도 있고요 별 자체가 발광자처럼 빛이 나는 그런 별들도 있고요 한참 기도할 때는 어떨 때는 한 100년 동안 기도한 것처럼 느껴져요 영이 열어질 때 그렇게 영이 안 열려요 어떨 때는 1분 2분 2초에서 10초 간격 기도했는데 영이 확 열어지게 된 거예요 어떨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험도 시키시고 어떨 때는 1초 만에 확 들어가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부호자 앞에 배 먼저 가면 천국문 앞에 가는데 천국문 앞에 표를 보여줘야 되고 어떨 때는 예수님 감격할 때는 예수님 손자하고 바로 들어가면 표 확인도 안 하고 예수님이십니까 천사들이 바로 저러라고요 그럼 예수님 따라서 옷 잡고 손자 안고 바로 들어가기도 하고 천사하고 갈 때는 반드시 천사가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한테 무언가를 표시를 하고 어떤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표를 내서요 그러자마자 손에 자동적으로 어떤 티켓 같은 패스포드 같은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써져 있고 알파와 오메가 있고 거기에 예수의 피가 끈적끈적하게 모여 있어요 묻어 있어요 그걸 복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이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같이 봐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같이 봐봐 난생처음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세계야 모든 것이 다 처음이고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모든 것이 상상할 수 없고 난생처음 신천 신제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갈 때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림의 나라에 들어가야 해요 할렐루야 멀리서 천국은 멀리서 볼 때는 한 행성으로 보였어요 별처럼 큰 별이 하나 보이는데 그 별이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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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갈수록 천국은 정육면체 같은 주사위 같은 모양으로 되어있고 천국이 지구의 한 백배 지구의 한 천 배 정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럴 정도로 천국이 어마어마해요 할렐루야 천국의 집에 가면 이거는 제 간증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딸 우리 아들 요셉 전사 간증이고요 천국의 집에 가면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집 안에 또 자기 집 안의 벽에 자기가 중복해 준 사람 자기가 전도한 사람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 자기가 복음을 전했거나 기도해 주거나 그 사람이 영혼 구원 받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한 모든 일들이 보석으로 사진으로 쫙 천국의 자기 집에 전시가 되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내가 이 사람을 구제했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 사람에게 전도했어 내가 이 사람에게 욕을 먹었어 이런 시험이 있었는데 통과했어 그런 것들 시험을 이긴 것에 대해서 쫙 나와있어요 그런 종류의 방들이 자기 집 안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전도하면 전도한 사람의 사진까지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전도한 사람이 이름과 사진과 형편 뭐 여기까지 교회까지 쫙 아름답게 보석으로 막 창식이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또 즐거워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중부해야 될 사람이 아직 또 땅에서 있다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중부 기도하는 시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자기에게 상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웬만하면 다 양보하고 웬만하면 다 용서하고 웬만하면 다 희생하고 다 사랑하고 허물을 덮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 5장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팍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들이 혹은 아는 사람들이 나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주저하고 비아냥하고 2단이다 3단이다 신비주의다 별의별 소리가 다 해도 그건 다 상이야 상 그럼 이 시간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와봐 와서 앉아서 나 사실 눈이 잘 안 떠져요 입안에 헌데가 너무 많은데 너무 헌데가 많은데도 너무 쓰리고 아픈데도 계속 설교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것도 다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앉아있는 거고 내일 출근하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이곳에 앉아있는 거고 할렐루야 천국에서 하는 노래나 음악은 쉼이 없어요 구원하시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또 뭐지? 어린 양께 함께 또다 이런 찬양이 계속 그러면 찬양을 하면 지겹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지겹고 힘들고 졸리고 피곤하고 그러는데 천국은 밤이 없다 천국은 밤이 없다 시작 천국은 밤이 없다 할렐루야 천국에서는 모든 체질계선이 다 이런 피곤 병 없어요 아토피 없어요 하나님께 경비하는데 하나님께 경비하는 생활이 아주 지겹다 힘들다 이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활발적으로 재미있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감동이 기쁨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다 보여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얼굴이 다 보여요 지난주일날 예비가 끝나면 우리 애들을 내가 손주 손주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막 기도했더니 우리 사당이가 나한테 너무 예쁘게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기도 똑바로 쥐어박으면 돼? 그러면서 어휴 똥 들어있는 할아버지 머리 이러는 거예요 내 머리에 똥이 들어있대 내가 바보라고 한 번 그랬다고 얘가 각인이 되고 나한테 그러면 할아버지 머리에는 똥이 들어있다 똥 들어있다 그 뒤로부터 나한테 똥 들어있다고 그래도 밥상에 내가 침이 이렇게 하나 딱 떨어졌는데 어휴 더러워 그러면 또 머리에 똥 들어있는 할아버지라고 어찌다 내가 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보라고 그랬다고 형제한테 나가라 나가가 뭐죠? 나가가 뭐예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요 가요 못 가요? 말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회개할 것 투성이야 농담으로라도 야 너 머리가 이렇게 또라이냐 예라이 바보야 이런 말도 못해요 이제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천국의 음악이 쉼이 없다 천국의 놀이가 끝이 없다 천국에서 쉬는 것도 끝이 없이 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잠만 자고 놀고 이게 아니고 천국에서의 쉼은요 이 땅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피곤을 전혀 못 느껴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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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을 못 느껴요 할렐루야 그 찬양 구원하시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관 그 찬양을 수많은 백성들이 다 화음 넣어서 자기 목소리를 하는데 자기 목소리가 화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있죠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인데 이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 속에서 자기 음악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 거기에서 소리를 안 지르자 내가 하나 빠지면 너무 서운해요 소리를 질러야 해요 찬양을 넣어야 해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옆에 사람이 무슨 음인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화음이 저절로 맞춰져요 할렐루야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천사가 그래요 자 우리 천국문 앞에 왔으니까 찬양을 합시다 천사님 나는 천사들이 하는 당신들이 하는 찬양을 모르는데 알던 모르던 간에 천사가 쫙 손창을 해요 손창을 쫙 하잖아요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이 열어져요 우리 입이 활짝 열어져서 같이 따라서 저절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천년 전에 백년 전에 늘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찬양처럼 저절로 다 입이 막 열어져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영어 찬양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나라에 가면 찬양이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데요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재미없게 해 아니야 결혼한 거 이 땅에서 결혼하고 사는 것보다 몇십 배 몇십 배 몇 천배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은 살 수 있고 즐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몸이 후피하거나 날거나 그러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고안해 놓으신 작품이 있어요 우리 몸이 우리 몸이 하나님이 특별히 고안하신 작품인데 천국에는 완전한 신뢰가 몸으로 바뀌어 버려요 내가 그냥 말로만 간단하게 신뢰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육체가 없는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만들어진 신뢰가 몸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할렐루야 육체는 육체인데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신뢰가 몸이 되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닐 수 있고 걸어다녀도 피곤치 않냐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냐고 모든 동물들과 말할 수 있고 모든 식물들과 채소들과 다 말할 수 있고 말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다 통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아이고 이 명품아 머리 지어봐서 말도 못하는 게 이 개야 그래도 개들이 말해 개들 생각하잖아요 주인이 자기를 좋아하는 거 알아요 몸을 이렇게 숙이고 개를 이렇게 보면 개가 자기하고 놀아주는 주인인으로 아는데 요즘 뭐 개를 잘 다루는 사람들 보면 무슨 개를 사람 대하듯이 정말 어렵게 조심스럽게 막 감정으로서 하니까 개들이 이렇게 통한대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럽고 아주 강력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지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지정의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완전한 의식과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죽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가 현장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 우리의 사고력 또 의사소통하는 능력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쁨과 즐거움 있는 것을 다 알 수 있고 큰수로 찬양하고 대주자여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어젯밤에 뭐 먹었어요 아참 밤이 없지 어제 뭐 먹었어요 성도님 집에 맛있는 거 있어요 아 그럼요 우리 집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 계절마다 열리는 생명 과일 말고 성도님 집에 가면 어떤 거 해 줄 수 있어요 아 그럼 놀러 오세요 내가 해 줄 수 있어요 천사들아 오늘은 이런 음식 해라 오늘은 이런 음식 이런 음식 해라 죽겠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면서 천사들이 막 요리하고요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아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마음먹는 이런 것들 알고 싶은 것들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결혼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고 사업이 왜 이렇게 쪼그러들어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애들이 왜 이렇게 쑥쑥이야 내 남편은 오늘도 내가 얻어 터지고 남편은 얻어 터지고 왔는데 나는 왜 믿지 않는 집에서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천국 문 앞에 서는 날 다 풀어줘요 다 풀어집니다 같이 합시다 게시가 다 풀어진다 비밀이 풀어진다 시험의 목적이 다 풀어진다 할렐루야 고난의 이유도 하나님의 오가시나 목적도 알지 못해도 주님 나라에 가면 다 이해가 되버립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계속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얼굴을 만지시고 제 이야기를 다 주님도 들으세요 완전한 지식이 완전한 이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능력이라도 다 소유할 수 있고 어떤 지혜와 지시도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천국의 상급을 영원히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에서 흘리는 눈물 외로움의 눈물 헌신에 대한 기도 눈물과 피와 땀으로 봉사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머리에 멸루관을 씌워주시고 잘하였다 자가와 충성된 종아 잘 참았어 그래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눠서 사랑의 미러를 막 나눠서 그러니까 참을 수 있죠 고등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덕주일에도 힘쓰는 자리를 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티모디우서 4장 7절에 내가 사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 그랬어요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신부의 부모는 신랑을 위해서 자기 딸 신부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준비하잖아요 신랑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신부를 데려가는데 천국의 가장 귀한 집으로 잘 준비해서 주와 여러분을 주님이 데려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하늘의 심사위원이 나의 삶을 연주를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지? 내가 오늘 무의미하게 살았나? 내가 기도 없이 살았나? 내가 주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았나? 내가 참지 못하고 살았나? 자 그러면 소위 내 학이 맘대로 달려있어요 내 하는 맘대로 달려있어요 내 학이 나름이야 이 땅에서 믿음이 불량과 같아요 내가 오늘 죽어도 자기 전에 기도 30분 기도한다 내가 성경 한 잔으로 읽는다 어떤 종류의 시험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종류의 시험이 확 오는 거에요 그러면 시험을 내가 이겨야지 시험에 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시험을 이겨달라고 그런 게 나도 못하는 거에요 이제 내가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기는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기면 이기는 대로 심판을 받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상을 주십니다 같이 합시다 이겨야 한다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생각과 싸워서 이기고 마음과 싸워서 이기고 이 마음과 생각이 육체적인 거고 육체적인 거라면 이겨야죠 할렐루야 지금은 오픈이 다 되어서 내 하긴 나름이야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힘을 주시면 내가 지금 너무 버티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위임해 주세요 그래야 너 할 수 있어 믿음으로 할 수 있어 너 천국이면 내가 다 갚아줄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난생처 영원히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면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어떻게 용하게 용께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실 상도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일에 적어도 책임질 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열매를 내야만 주님께서 그 용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이 격이 달라져요 신부들도 질이 있어요 엊그제 누룩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누룩도 질이 있어요 누룩도 수준이 있어 천국의 신부들도 수준이 있다니까요 격이 있어요 격이 따라서 달라요 상급이 오늘 여러분 격을 좀 올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오직 성부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늘 기도하며 긴장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더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려하니 더러운 거 거짓말하는 거 쓸데없는 거품이 많이 낀 거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 땅에서 주일에 혼신하고 책임을 지며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은 천국에서 영혼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시험 들을 때 빨리 빨리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영혼을 잘 지르더니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을 때는 또 주님의 사랑을 용서받게 하시고 주님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